뮤지엄데이를 맞이해서 오늘은 포트홀스에 있는 사이언스 뮤지엄을 방문했습니다. 뮤지엄데이 때는 몇몇 뮤지엄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날도 시원하고 외출하기에 적당한 날씨입니다. 무료 입장을 위해서 미리 프린트해서 준비해가는 긴과 입장권을 대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일을 위해 기회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생일에 있는 시원하지만 한국의 식당이 있습니다. 놀이가 있는 시원하지만, 이 시원하지만, 많이 주섭니다. 이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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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여, 또한 시원하여, 이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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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여,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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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